펴! 펴! 하아... 왜 그럴 쎄 보이네? 분위기가 확 싸네 확 싸네 야 진짜 이 차 부린다 야 죽을라고! 팔 조심해! 팔팔팔팔! 아 이거 꼭 다 치워! 의자 놓고 해! 됐어 됐어 됐어! 의자 안 돼 나 미스코리아 못 만들면 왜 죽어? 나도 너 못 만들면 죽어 사실은 저렇게 정샘도 죽고 모르겠어 모두 다 죽어 오늘 투자 설명이야 오늘 잘못하면 서울 예선 전화해 윤희한테 투자금 일부 받을 수 있거든 잘 할 수 있지? 네 잘 보자 수영복 입고 할까? 뭐? 야 너 미쳤니? 생각 좀 하고 말이야 기집애야 야 윤희 앞에서 네가 수영복을 왜 입어? 아 답답하네 진짜 잘해보겠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그게 뭘 잘해보겠다고 분명히 해두겠는데 오빠한테 다시 마음이 있어서 오빠랑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야 미스코리아는 미스코리아고 살아? 그딴구나 관심 없어 여유도 없어 사치야 지금 나한테 오빠도 마음 접어 마음 접어서 버려 야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? 응? 접었냐? 접었어? 하 아 그래 접었다 됐냐? 여기다 올려놔 그럼 아 유치해자 됐어? 아 버린다 버린다 뭐하는 거지? 나 내 몸뚱아리도 이제 내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오빠 내가 하라는 대로 굶으라면 굶고 죽으라면 죽고 다 할 거야 이제 입으라면 입고 벗으라면 벗고 일이야 우리 같이 일하는 것뿐이야 오빠는 회사 살리고 난 날 살리고 됐지? 아 진짜 유치해가지고 진짜